엄청 맛있어 보여. 진해 보여. 진짜 맛있겠다. 음식이 너무 다정해. 레전드다, 레전드. 진짜 밥도둑이다. 배가 콧자들 입 벌려. 어떻게 쟤 귀축귀축해? 발치를 둥달비 넣는 거 진짜 진짜. 맛있겠다. 자랑스럽다, 자랑스러워. 다 못 먹었어. 왜 이게 또 안 돼? 안녕하세요 저는 우주소녀에서 제주소녀를 맡고 있는 우주소녀 자영입니다. 제주도만 가면 다영이 부르죠. 물질하러 가는 프로그램. 제주도에서 맛집을 가야 돼. 굶주를 낸다. 자영이. 한입에 크게 다 돌아왔어요. 자, 과연. 내 눈앞에서 누가 갈치를 저렇게 길게 먹는 사람 처음 봐. 잘한다. 역시 다행입니다. 안녕하십니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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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십니까.